연속낭독 나는 축구단의 단목이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유명한 팀이었다. 그 멤버 중 한 명은 이영무 선수였고 그 후 선수 출신 중에 여러 명이 목사도 되고 각 축구팀의 코치도 됐다. 멕시코 월드컵 때도 나는 단목으로 함께 가기도 했다. 그리고 형제 축구단도 창단했다. 올림픽 이후에 내가 한국스포츠선교회 회장이 되면서 이북에서 온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팀이었다. 할렐루야 축구단보다 훨씬 이후에 생긴 팀이었다. 유니폼이랑 필요한 것들도 최순영 회장님이 다 지원해 주셨다. 선수들은 탈북 청년들이었다. 창단 때는 통일원 장관이 와서 축사를 했고 통일부 직원들과 첫 경기를 했다. 극동방송이 어려울 때 최 회장님은 극동방송 이사장이었다. 그는 매월 선교회를 통해 극동방송에 많은 헌금을 해 주셨고 그 헌금으로 극동방송 직원들에게 제때 월급을 줄 수가 있었다. 그 일에는 김정한 목사님의 수고가 많았다. 당시 극동방송 살림을 맡고 있던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 상황이 고마웠다. 어떤 때는 나를 최 회장님께 파견시키기도 했다. 결국 한 사람과의 인연이 시간이 지나 내게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최 회장님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가 있었다. 1989년쯤 홍익초등학교를 다니던 딸들이 극동방송 사택에서 살던 때였다. 어느 날 출근하려고 방문을 여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다. 학교 가기를 두려워했던 애들이 문 뒤에 서 있었다. 학교 안 가고 왜 여기 서 있니? 다른 아이들이 놀려서 학교 가기 싫어요. 아이들은 울며 말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글도 몰랐을 때라 놀림을 당했던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됐던 것이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후원교회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 편지를 보냈다. 한 군데에서 답장이 왔다. 트로이 침례교회의 어인 부부가 보낸 편지였다. 트로이 침례교회는 몇 년 전 방문해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서 목사님의 기도 편지를 봤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인데 마침 안식년이라 한국에 가서 아이들을 홈스쿨링 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부부가 1년 동안 있을 집을 구해 줄 수 있는지요? 나는 그들을 초청해 서울 화곡동에 있는 선결교 선교사들이 사는 곳에 2층 집을 구해 줬다. 아이들이 그곳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주변에서도 맡아달라는 애들이 늘어나면서 50명이 됐다. 집이 너무 좁았다. 더 큰 장소가 필요했다. 김장한 목사께 상의를 드렸더니 명지대학교 설립자 유상근 박사를 찾아가라고 했다. 그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더니 남산에 있는 명지대 건물에 있는 60평짜리 방을 알아봐 주셨다. 하지만 학생 수가 많아져 더 넓은 곳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최순영 회장님의 도움으로 종로 5가에 있는 이화장 앞에 집을 얻을 수가 있었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 정식 학교로 인가받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문교부에 가서 학교 등록을 했고 문교부에서 허가가 났다. 또다시 후원자를 구해야만 했다. 이번에는 염광 여자 고등학교 설립자를 만났다. 그분은 서울시에서 허가가 안 난 대학교 건물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면 될 거라고 했다. 그래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외국에서 온 성교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녔다. 나는 그 이후에 한 번 더 장소를 옮기고 그곳에 정식으로 외국인 학교를 세웠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센터니얼 크리스천 스쿨. 이 학교 명도 사연이 있다. 1985년도에 기독교 100주년 사업을 기획하고 있을 때였다. 밀리 그레함 팀에서 허니 홀리 씨가 와서 100주년 기념관에 갔다. 이 행사에서 성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야지 않겠느냐고 해 나는 기념으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다. 결국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을 생각하며 지어진 학교라서 센터니얼 크리스천 스쿨로 명명을 했다. 자녀 교육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선교사의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멀리 미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오는 수고를 한 한 성도가 있었고 그 성도의 착한 행실로 시작된 공부방이 학교가 된 것이다. 교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체험했다.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누가 보곰 13장 9절 말씀 연속 낭독 우리를 전기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제음 갚을 길 없는 은혜의 56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